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함영수목원에서 걸어 보겠습니다 동생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휴관일 및 관람실입니다 야 이런거 이런거 다 들어간대 조심해라 오오오 꽃꽃 부산에 이래 좋은데가 있었다니 오대산인데 오 짱이예요 너무 좋은데 사람도 어머 이거는 완전 오대산에서 볼 수 있는 강원도 풍경입니다 부산에 이래케 좋은데가 있다니 상관없어요 오마이갓 원더풀 수목원이라 역시 들어가는 곳에 꽃들이 다릅니다 관리사가 있겠죠 꽃관리사가 관리를 하겠죠 초록초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나무죠? 루티나무 확실한가요? 네 여기는 나무라는 명꼬리입니다 아 네네네 아껴없이 주는 나무 수피아 여기는 수명 함영수목원의 캐릭터 수피아입니다 수피아 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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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수 나무 이 나무는 틀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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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이게 안 쓸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아, 정말. 좋은 말만, 이래. 좋은 말만,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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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한 일 fever 아멘 아멘 평화드로 타이핑 막터로 제주 가고 emulate 아멘 saw 올라간다고? 아까까지 이렇게 흙을 무서웠네 전 애기소 가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니까 일단 애교소에 가서 점을 찍겠습니다. 미끄러진대. 매콤한 금방에 기다린 물. 갈맥끼리 쫓습니다. 하나님의 정맥. 짠짠짠. 우와. 여기가 더 맛있다. 우와. 오늘은 35일 차입니다. 오늘은 멀리 통도사에 가볼 예정입니다. 쌍마우 공원. 통도사 입구에 있는 공원입니다.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멋지네요. 우리는 통도사로 진입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통도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토스의 층을 상상하여 방문을 maintenant 보셨나요? 시모가이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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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전환하여도 앞으로도 다가고 있습니다. 사이토스의 주소로 대형을 제공 선호에 협력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도사 암자술래길입니다. 암자술래길.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암자를 다 술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유의 소리. 개공유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즈의 소리. 이 소나무가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곳이 있는데 올 때 한 물건 가져온 것 없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온갖 것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에 다른 몸이 있을 뿐 그거는 너무 이상한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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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1,2,4,3,4,5,0 1,2,4,5,0 3,4,0 3,4,0 4,0 5,0 5,0 5,0 5,0 5,0 5,0 5,0 6,0 9,0 5,0 6,0 5,0 6,0 7,0 7,0 5,0 석당관 다음은 사초를 나타내거나 행사를 할 때 이것을 고명꽃대당국가에요. 다음은 사초를 만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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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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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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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